안녕하세요. 공부는 잘 되신가요? 그저 그러죠. 걱정은 되는데 시간은 빨리 가고 해 놓은 건 없는데 오늘 해야 될 부분 법률행위 부분하고 의사표시 정도 들어갈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풀이라도 오후에 한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다 끝내려고 하는데 약간 꼼꼼하지도 않은데 꼼꼼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웬만하면 동영상 보신 분도 그렇고 여기 보는 것도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포기하세요. 알겠죠? 포기하고 보시라고.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부담 없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아마 모의고사를 낸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낸 모의고사일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내가 모의고사를 내면 쉽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유사성 있게 냈습니다. 실제 시험하고. 아마 10월 26일에 가시면 보는 거.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보면 그냥 농담 아닌 농담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해설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냥 골라 푸세요. 아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시험장에서 골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년에 시험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보는데 시험장에 가서 골라 풀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1번이 나오면 1번을 다 읽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하고 2번을 푸는 거지. 1번 어려운 것 같아? 고르고. 2번 쉬운 것 같아? 풀고. 3번 어려운 것 같아? 난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말장난 같거든요. 시험 볼 때마다 골라 푸세요. 아는 것만 푸세요. 내가 스스로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데 아는 걸 풀려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모의고사 볼 때 한 20문제만 푼다. 천천히. 그런데 답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3자 사기 강박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이 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과실이 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답이거든. 그게 아는 게 답이에요. 다. 모르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건들지 말고 아는 걸 고르세요. 사기치는 놈은 많이 아는 놈이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답을 골라내기는 좀 쉬울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걸 좀 잠깐 봐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일 뭐 좋아질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부담 갖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민법 총칙인데 이게 제가 저번 주에 7개를 찍어줬잖아요. 그 7개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이번 모의고사에다가. 알겠죠? 유동적 무효 같은 거 토지거래 허가 나옵니까? 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번 10월 26일에 유동적 무효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저번 주에 마지막에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걸 하나 배웠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우리 목차를 꺼내보면 법률행위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될 수 없거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의사표시. 이게 들어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법률행위는 꼭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리제도는 웬만하면 다 맞히세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다 맞히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법률행위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든요. 무효 취소는 각각 한 문제씩 배정되는 건데 반드시 맞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기한. 조건 기한은 100% 나오는 거니까 얘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법률행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의의는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법률행위에서 종류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률은 기억해. 이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단독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의사표시가 하나인 건 맞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의사표시가 하나이더라도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나 1억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의사라고 하잖아요. 이걸 입으로 통해서 표시하잖아요. 1억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1억에 사세요 의사표시한단 말이야. 그럼 효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상대방이 그래요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이 들어가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효력 자체가 발생이 되어야 단독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상대방 있다라는 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런 개념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구별하는 것은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되는 건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언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있나요 없나? 유언. 있죠. 상속인이 왜 없어요. 그런데 유언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유언자가 돌아가시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없는 것.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단독행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계약 채권행위 처분행위 나오긴 합니다. 우린 대부분이 분류식인 거 아시죠? 요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성립요건이 나왔었는데 성립요건이 뭐 뭐가 있어야 되나. 맞춰볼까요? 한번 기초적인 상식인데 기초적인 상식만 알아도 60점 많거든요. 거의 대분들이. 그렇죠? 이게 기초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야.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확정되고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확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어? 구별을 못해. 그렇죠? 이게 상식이 없으니까. 만약에 법률행위 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립요건이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지.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당사자는 반드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게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은 세 개밖에 없어. 누구누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얘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걔는 효력요건이에요. 그게 효력요건이라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 그렇죠?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이에요, 그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효력 발생하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효력요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없죠. 원래가. 동의 받아야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법정들의 동의는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렇죠? 그게 효력요건이에요. 농치증은 성립요건, 효력요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나와 이제 그거. 그런 것도 지금 모의고사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농치증이 나온 지가 언젠데. 농치증 나오면 못 고를 것 같아. 다 고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효력요건인 거잖아요. 대리권의 존재, 효력요건. 법정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될 거 아니야.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있잖아요.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유원자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뭐가 발생이 돼? 유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자시고 뭘 해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하기야 중개사법은 말도 안 되는 거 짜서 막 어법이 안 맞아, 어법이. 나도 모르겠어, 유튜브로 보면. 나도 2차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보면 짜증은 안 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왜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암기 방법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서 효력요건 따졌단 말이야. 뭔만 기억해라는 거야? 농치증. 농치증은 등기요건이지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었잖아요. 법률이 목적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 아닌가요? 그럼 사회적 타당성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 내용이 뭐냐면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사회적 타당성이 위배되나요, 위배되지 않나요? 이중매매. 유효, 무효? 유효야, 유효. 유효, 무효. 달라요, 입술 모양이. 그렇죠?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그런데 왜 사회적 타당성,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 되면 그때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백사조 아닙니까? 백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할 땐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는 꼭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한 번 나왔죠. 34에 이렇게. 4년간 안 나오다가 34에 나왔는데 얘가 한 번 나오면 연타로 나와요.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그래서 35에도 한 번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해야 되지만 시험장에 가서 상식으로 풀면 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엠마름 다 풀어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좀 설명하자고요. 여기다 한 번 봐 볼까요?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자, 이거 한 번 해보자고. 우리가 보통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계약을 합니다. 이게 법률 행위 아닌가요?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목적이 뭐에 반하냐면 선풍기에 반한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즐세 위반이 된 거란 말이야. 유효, 무효. 얘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무효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상식으로 한 번 가보자고. 상식이 올 때마다 이게 약해가지고 상식이. 점수가 잘 안 나오긴 해요. 상식이 약하면. 민법은 상식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갑하고 을이 한 사람이 둘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여기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취소가 됐다는 거지. 무효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효과를 가볼까요? 무효 취소 효과를 한 번 가보자고 효과가. 여기다 갖다 놓고 소금 무효여 그러지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원래 처음부터 무효인데 뭔 소금 무효를 끝이 보네. 얘는 소금 무효지만 얘는 소금 무효가 아니지.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잖아. 취소는 소금 무효니까. 이게 상식이란 말이야. 피부처럼 스킨처럼 느껴버리라고.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면 무효는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 돼도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럼 자 봐. 지금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왔는데 효력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이게 뭐가 돼? 효과 첫 번째. 당연 복귀. 그렇죠? 당연 복귀니까 등기 해 안 해. 안 해. 당연히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이 복귀됐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의뢰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놈이 팔아먹을 거라고 병한테. 내 거야? 팔아먹었죠? 얘가 악이자. 이걸 알고 샀네? 얘 보호해 안 해. 상실 생각해도 미친놈이지요. 그런데 얘가 선의자야. 모르고 산 거야. 등기를 떼니까. 그럼 얘는 보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해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보호되지 않는다. 이건 매매니까. 나중에 이게 해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그럼 자. 이행전이라고 합시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행전이야. 당연 복귀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 그러면 두 번째 갑이란 사람은 뭘 청구해요? 물청을 행사해서 뭐예요?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소 청구를 고급지게 뭐라고 하죠?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순서가 잊어먹어버리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되기 전이야. 이행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이행전이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이행후입니다. 이행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행후는.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돌려받는 게 뭐라고 그래요? 원인은 없어진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단지 이제 취소 사유 중에서 제한능력자 있잖아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반환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존만 돌려주세요. 하나 더 들어가 볼까? 이번에 다른 타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의사무능력자로 해서 무효가 됐어요. 의사무능력자.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돌려줄 때 현존이요. 전부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선악을 불문해서 현존만 돌려주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로 인한 무효도 현존만 돌려주면 돼요. 그게 기출이 됐어요. 이번에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값과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둘이 매매가 됐습니다.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해제. 해제. 당연 복귀가 된 거죠. 당연 복귀. 그다음에 선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됐어요. 그럼 해제가 됐을 때 효과는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행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돌려받아야 되죠. 그게 뭘까요? 이행 전입니다. 이행 전이거든요.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행 후입니다. 그럼 뭘 돌려받는다. 여기는 부당이득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원상회복이에요. 그럼 원상회복이라는 건 현존을 돌려주는 거야. 싹 다 돌려주는 거야. 싹 다. 전부 돌려주는 거야. 전부. 그래서 취소와 무효 해제 효과가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103조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되죠. 103조에 해당이 안 되면 이건 나중에 문제. 그럼 무효가 되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3조에 해당되는 건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몇 조가? 746조.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된 것은? 그렇죠? 이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법을 위법 적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불법은 몇 조를 말한다? 103조.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가 된 것은 쌍방,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쌍방 양쪽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요. 그럼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특칙이 하나 더 적용되는 거지.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는 건데 그게 불법원인 급여예요. 이때 이 불법은 위법 적법의 개념이 아니라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애하고 해당이 안 되는 애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포커스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봐볼래요?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아이고, 여기 문제네.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폐지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폐지수는 몇 폐지인가요? 아, 5폐지 한번 봐볼래요? 폐지수 5폐지. 자, 5폐지 보시면 돼요. 이거 하고 이중매매까지, 불공정까지 끝내고 들어갈 거거든요. 문제는. 문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저는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이론이. 자, 여기는 5폐지를 보시면 돼요. 마스터북 2입니다. 1이 아니고 2. 마스터 1은 다중에 7, 8월 달에 다시 쓸 거거든요. 9, 10월까지. 2를 갖고 오면 돼요. 2. 자, 여기 보면 암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 다당성,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다, 별표시. 이 행위가 103조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103조가 기준점이고요. 여기에는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위반되지 않는 것만 모아 놓은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애화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들은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무조건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 강박, 그다음에 외포, 그다음에 불법적 방법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아, 이 강박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논의가 되긴 했었어요. 강박을 103조에 넣어가지고 무효로 가야 되느냐.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110조의 취소 사유로 집어넣었잖아요. 강박, 사기 강박. 그럼 취소 사유가 있는데 굳이 무효로 끄시고 와가지고 무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그걸 할 필요가 있겠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03조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강박은 그냥 나중에 가면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단지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